정토연불법 정토연불법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연불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제를 한번 볼까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자, 페이지가 48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48페이지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연불은 출가수행자의 일이지 재가자는 연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연불은 출가수행자의 일이고 재가자는 연불할 필요가 없다. 출가수행자는 이렇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뜻하고요. 재가자는 머리를 기르고 또 가정생활을 하는 가정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재가신도, 재가자다라고 부르겠죠. 혹 어떤 사람들은 연불수행법을 가리켜서 머리 깎은 출가수행자, 스님들이나 닦는 것이지 가정에 있는 재가신자들이 닦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형 괭호수님은 무어라 말씀하셨냐 하면 이런 말은 부처님의 보살핌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중생에게 큰 잘못을 짓는 것이다. 연불은 출가자나 닦는 것이지 재가자는 닦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은 부처님을 저버리고 중생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입으로 큰 업을 짓는 것이다. 구업을 짓는 것이다. 이런 따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살법 가운데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것이 없다. 부처님의 살법은 중생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중생들의 수준과 그릇과 근계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살법은 참으로 심오하고 넓고 광대하며 그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는 중생들 하나하나의 수준에 맞춰서 다들 불법으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법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살법 가운데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출가자가 따로 닦을 것이 있고 재가자가 따로 닦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 재가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연불정토법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설한 연불 법무는 세 가지 근기의 사람들을 두루 이롭게 하며 세 가지 근기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세 가지 근기의 사람들은 여기서 근기라는 뜻은 그 중생의 타고난 그릇, 그 중생의 타고난 능력을 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고난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상근기라고 부르고 타고난 근기가 중간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을 중근기라고 부르고 타고난 수준이 뛰어나지 못하고 타고나기를 조금 우둔하게 타고 태어났으면 하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한 연불 법무는 상근기도 닦을 수 있고 중근기도 닦을 수 있고 하근기도 닦을 수 있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포함한 모든 근기들이 다 닦을 수 있는 가장 원만한 가르침이 바로 이 연불정토법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한 연불 법무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세 가지 근기의 사람들을 두루 이롭게 하며 구계를 모두 뛰어넘는 것으로 구계라고 나오죠. 구계. 아홉 가지 세 개. 이 구계는 교재 뒤쪽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번 펼쳐볼까요? 맨 뒤에 24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요. 240페이지. 240페이지에 21번이라고 돼 있죠? 21번 구계라고 돼 있죠? 10개 가운데 10개. 10가지 세 개 가운데 10가지 세 개를 10개라고 부릅니다. 10가지 세 개인 10개 가운데 불개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 세 개이다. 그래서 이제 10개가 뭐냐면요. 여기 책에 나오죠.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청상.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육도윤해죠.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육도윤해의 여섯 가지 세상에 성문. 성문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아라한들을 뜻하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들의 세계. 그 다음에 영각. 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불문에 나오는 독성을 뜻합니다. 독각이라고도 부르고요. 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홀로 독자를 써서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홀로 깨달은 거룩한 성자다. 그래서 이 독성 혹은 영각,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영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살. 보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성자들.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대승의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까지를 구계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가장 최상의 위없는 세계가 바로 불계입니다. 부처님의 세계. 그래서 불계. 부처님의 세계까지 더하면 씹계가 되는 겁니다. 씹계. 그래서 씹계에서 부처님의 세계인 불계를 딱 떼어놓으면 아홉 가지 세계, 구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책의 자세에 나오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구계를 모두 뛰어넘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 이 연불정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계는 왜 뛰어넘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세계보다 더 높은 세상은 없기 때문에 불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 십계 중에서 불계, 부처님의 세계를 떼어놓은 이 아홉 가지 세계, 구계를 훌쩍 뛰어넘는 가장 원만하고 최상의 가르침이 연불정토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구계를 모두 뛰어넘는 것으로 곧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출가 수행자만 제도하고 재가자는 제도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연불정토법은 모든 중생의 근기,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모든 근기, 모든 수준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법문이고 더 나아가서 불계, 부처님의 세계를 제외한 지옥, 악위,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의 지위까지 이 아홉 가지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가장 원만한 법문인데 어떻게 연불정토법이, 이 연불법이 출가자만 따로 닦을 수 있고 재가자는 닦을 수가 없는 그런 차별되고 분별된 법이겠냐.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짓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발심하여 연불하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구별 없이 발심하여 연불하며 모두가 제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지식들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가자들 가운데 일생동안 연불하여 임종시에 임종 목숨이 다였을 때 수명이 다할 때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이가 매우 많다. 스님뿐만이 아니라 재가신자들 중에서도 평생 열심히 연불해서 목숨이 다할 때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신기로운 그런 상서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성불학교에 태어난 그런 왕생한 사례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불 수행자가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그 이야기만 따로 모아놓은 책을 왕생집이라고 합니다. 왕생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중국불교나 대만불교에 이 아미타 연불정토법이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과 대만불교에서 가장 많이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불교나 대만불교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연불정토를 열심히 닦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왕생하신 그런 왕생 체험사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난 체험사례를 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지금 현대의 이 순간에도 그게 지금 책으로 나와 있고 인터넷 동영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지만 이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깜냥대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현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서 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물질문명이 발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요 똑똑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할 때 다 자기식대로 자기 깜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 것만 믿고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쪼개고 함부로 짜깁기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처님의 경전을 일단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닦아라.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성불하고 난 뒤에 부처님 경전을 비판하고 부처님 경전을 자기식대로 해석한다면 그거는 제가 찬성하고 오히려 크게 이 두 팔을 벌려서 동감하겠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이 번뇌와 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의 경전이 시대의 흐름과 달라졌다느니 옛날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느니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짜깃게 하기 시작한다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을 여러분들이 차에 닦으셔서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한 치의 흠도 없이 틈도 없이 완벽하게 성불하고 난 뒤에 부처님의 경전을 비판한다면 그때는 제가 그 말씀에 동감할 수 있겠지만 어찌 이렇게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번뇌 망상 가득한 지금 중생 수준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기식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옛적부터 그 옛날의 선지식들께서는 항상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할 때는 늘 경전의 근거를 두셨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반드시 어느 어느 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어느 어느 경에 근거에서 이와 같이 이 뜻을 밝힌다라고 반드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특히 참선하는 선종의 영향을 받고 난 뒤에는 선종의 깨달음을 얻으신 선지식들께서는 마음을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자기식대로 해석을 아마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선종의 큰 스님들이 남겨놓으신 그 가르침을 찌꺼기만 그 언어와 문자 찌꺼기만 흡수하고 그 찌꺼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마음대로 칼질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등골이 정말 송연해지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가슴에 쏴한 냉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의 경전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닦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달마대사 이후로 이 선종, 참선하는 선종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진 뒤에 큰 도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큰 도인이 많이 나온 만큼 실제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도인 흉내내는 가짜 도인들이 또 많이 나와서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을 많이 훼손했다. 그런 말씀들을 옛 선지식들께서 기록에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된 게 아니라면 감히 경전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재단하거나 마음대로 칼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직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과정에 있는 우리 중생들,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의 표준인, 우리의 교과서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반드시 근거로 삼아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또 책만 의지하는 책바보는 아닙니다. 저도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달을 가리키는 언어문자와 같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과 같은 이 언어문자일지언정 일단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겨져 있는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표준으로 삼아서 공부하지 못한다면 깨달음이라는 심오한 길을 가면서 자칫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빠져 삿된 길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행의 지도와 나침반인 이 경전의 근거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재로 삼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이신 원형괭호선사도 평생을 대승경전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금강경, 능엄경, 법화경, 화엄경 다 공부하셨고 대승기실론과 같은 논서까지도 아주 꿰뚫어보신 그런 팔만대전경 교학의 밝으신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원형승께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때 항상 경전이나 항상 논서에 근거를 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헛덕덕에 빠져서 저는 헛덕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설픈 헛덕덕에 빠져서 제발 자기 아르마리에 갇혀서 자기 말 좀 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부처님의 경전을 표준으로 삼아서 공부한다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적어도 어긋나고 삿댕길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흔히 이 경전이 바로 안정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속어로 안정빵이란 표현이 있죠. 애드리스는 말로. 그래서 이 경전대로만 우리가 마음을 잘 닦으면 적어도 삿댕길에는 크게 안 빠진다. 그래서 항상 이 부처님의 말씀, 이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바라고 부디 헛덕덕에 빠지는 그런 수행자가 되지 마시기를 강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불은 절에서 하거나 아니면 불상 앞에서 할 것이지 그 외에 마을의 집 같은 곳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불은 절에서 해도 되고 불상 앞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불상 없는 곳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불에서 열심히 연불을 하셔가지고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을 왕생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왕생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절에 갈 시간도 없고 도저히 그 절에 가서 연불할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분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고 심지어는 저 바다에 가서 어부로 살면서 어부가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살생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도 어부가 물고기 잡고 살생하면서도 항상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그런 체험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불은 절에 서서도 할 수 있고 불상이 없는 곳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을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바닥에서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이 마음만 있다면 이 깨끗한 마음,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다면 닦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불정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불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용변 볼 때를 제외하고는 연불하지 못할 때와 장소는 없다. 하루 24시간 어디에 있든 용변 볼 때 용변 이제 소대변을 볼 때 대소변을 볼 때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연불을 못할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두세요. 연불 수행하신 선지식들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면서 연불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똥오줌을 쌀 때에도 연불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단입니다. 단, 소리내서는 하지 말아라.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 연불해도 되지만 마음으로 연불할 뿐 소리내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절에 화장실에 갔는데 해우소라고 하죠. 절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대병 보고 있는데 대병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뿌두둑뿌두둑 방귀 소리 나는데 옆에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그것도 너무 웃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대소변볼 때는 소리만 내지 말고 항상 대소변볼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챙겨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영스님께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용병불 때를 제외하고는 연불하지 못할 때와 장소는 없다. 이 구절은 소리내서 연불하지 말라는 뜻이지 대소변을 볼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챙겨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각생각이 서로 이어져야 바야흐로 연불 공부가 바르게 숙달된 것이다. 생각생각 생각생각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아미탑을 아미탑을 생각생각이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쭉 이어져야 진짜 연불 공부가 바르게 바르게 익어가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연불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돈 빌려줬던 거 생각나고 또 연불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누가 나한테 말실수해가지고 마음 상했던 거 생각나고 또 연불하다가 연불하다가 또 아 이거 내일은 반찬은 뭘 할까 또 우리 아들 도시락은 못 챙겨줄까 그 연불하는 순간에도 오만가지 이제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연불의 힘이 부족한 거다 불자님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스님 연불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망상과 잡념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망상과 잡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연불에만 집중해라 지금 이 순간 연불에만 집중하고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나 보다 잡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나 보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반드시 생각이 서로 이어져야 바야흐로 연불공부가 바르게 숙달된 것이다 또한 생각 생각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하며 생각 생각이 한 덩어리를 이룬다 그러니까 연불이 하나로 쫙 집중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덩어리를 이룬다 연불이 이제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몰입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잠자는 가운데서도 연불할 수 있어야 공부에 힘을 얻은 것이다 정말 수행이 깊어지고 연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꿈에서도 연불합니다 꿈에서도 우리가 보통 낮에는 연불을 열심히 해도 꿈을 꾸다 보면 꿈속에서 딴짓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불을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연불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 되십니까 그래서 꿈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연불할 정도가 되면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하나로 모아서 잘 닦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스님 저는 꿈에서 연불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뭘 어떡하겠습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자꾸 연불하고 자꾸 닦다 보면 나의 업장이 점점 소멸되고 나의 수행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의 결과가 이와 같으면 임종시에 목숨이 닿을 때 바야흐로 일심이 돼요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다 이러와 같이 생각 생각이 항상 연불이 한 덩어리가 돼서 집중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도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서움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뒤바뀌지 않고 오로지 이 자신이 평생 닦은 연불을 이 연불 수행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되새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불 정토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죽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열 번을 부르면서 죽으면 나무아미탑을 딱 열 번만 부르면 죽은 뒤에 바로 극락세계 태어난다 흔히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세상에 극락세계 못 태어낼 사람 하나 없겠네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 이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목숨이 숨이 끊기기 직전에 나무아미탑을 열 번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내 수명이 닿아여 목숨이 끊길 때 그 온갖 걱정 근심 두려움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공포 지나간 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후회 가족들에 대한 그 슬픔과 애착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죽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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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부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 연불정토법의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살아생전에 많이 많이 닦아야 살아생전에 많이 많이 닦아야 죽기 직전에 목숨이 다하기 직전에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이 연불을 열 번을 되새길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불수행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이 힘이 마지막 여러분들 숨꾸러질 때 그때 한 번 딱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숨꾸러질 때 한 번만이라도 다른 경전에 보면 열 번도 필요 없다 한 번만이라도 간절하게 한 번만이라도 나무아미탑을 하는 순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 연불정토의 수행자들은 하염없이 하염없이 이 입술이 닳도록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항상 이 윤회 세상의 즐거움 이 윤회 세상의 애착 이 윤회 세상의 욕망에 더 이상 탐닉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저 성불할 수 있는 아미탑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면서 연불수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시에 이르기를 걸을 때 아미탑을 연불하기 좋으며 그러니까 아미탑 부처님 연불하는 것은 꼭 법당에서 할 필요도 없고 꼭 앉아서 할 필요도 없고 꼭 절하면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을 때에도 아미탑을 연불하도 얼마든지 그 공덕이 쌓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수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선수행을 하려면 결과부자 해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있을 정도의 선정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법당에 가서 삼천배 하려면 삼천배 하면 무릎도 얼마나 아픕니까 또 법화경 사경하고 금강경 사경하면 손가락도 얼마나 아픕니까 연불은 걸을 때 편안하게 걸음고 산책하면서도 얼마든지 닦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 아미탑을 연불하기 좋으며 한걸음에 한 부처님 여만이 한걸음 걸을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한걸음 옮길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이와 같이 걸음마다 정토의 논의고 내가 한걸음 한걸음 밟을 때마다 내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며 그 걸음 걸음이 바로 아미탑 부처님 불국토 아미탑 부처님 정토라는 이야기입니다 걸음마다 정토의 논일고 생각마다 사바세계 떠나네 생각 생각마다 내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사바세계 윤회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약속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꽃구경 꽃구경 버들구경에도 돌이키고 산과 물도 연불 막지 못하니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시방세계를 오고감이 자유롭구나 머물 때 연불하며 몸을 살펴보니 사대 가운데 첨대미 없구나 여섯사대라는 것은 우리 몸에 지수화풍을 뜻하는 겁니다 지수화풍 그래서 우리 몸에 딱딱한 부분은 저기 흙지 흙의 기운이고요 우리 몸에 축축한 그런 부분은 물수 물의 기운이고요 우리 몸에 또 따뜻한 부분은 불화 불의 기운이고요 우리 몸에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풍 바람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 우리 이 몸뚱아리는 지수 화 풍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이 네 가지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참대미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뭉치고 인연 따라 흩어진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 하나의 실체 없는 현상일 뿐 이 우리 몸뚱아리는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아서 무언가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언가 내 몸뚱아리가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망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와 미타가 둘이 아니니 지금 연부라는 순간 연부라는 나와 아미타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와 미타가 둘이 아니니 밝은 달 아래 그림자 더하여 모두 셋이구나 나와 아미타 부처님과 밝은 달에 펼쳐진 그림자까지 합쳐서 모두가 이제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부라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빈방은 점점 허물어져 머물기 어렵고 정토는 멀리 있으나 오히려 왕생하기 쉽구나 어느 때 매미같이 허물 벗고 연하되 올라 금빛 몸을 얻을까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세게 태어나면 극락세게 태어난 모든 중생은 다 황금빛 몸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무량수경 48대원의 자세에 나옵니다 극락세게 태어난 모든 중생들은 황금빛 몸을 얻게 된다 앉을 때는 가부자하신 부처님을 관하니 그래서 앉아서 연불할 때는 저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관찰하고 상상하면서 연불하고 몸은 연하되에서 꽃으로 피어나네 백호의 모습도 생각 따라 선명하고 금빛 얼굴 나타나 마음과 부합하네 백호는 부처님 눈썹 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찬란한 광명을 백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연불하고 연불하고 연불하다 보면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그 미간 사이에 있는 찬란한 이 백호 광명을 또렷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상은 꿈과 같아 그 근원이 공적하나 이치는 원흉하여 유와 무가 없네 현상은 꿈과 같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현상은 유의법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 근원은 텅 비어 공적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고요하다 공적하다 이치는 원흉하여 유와 무가 없네 이거는 이제 중도사상입니다 옆에 중도사상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요건 이제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일단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치는 원흉하여 유와 무가 없네 있다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 그래서 중도사상 어느 때나 연하대에서 부처님 발 아래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신이 제호의 관정을 받아오리 제호는 우유를 우유를 발효한 아주 신선하고 최상급의 음료수를 제호라고 부릅니다 제호는 우유를 발효한 최상급의 음료수를 뜻합니다 관정은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을 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호 이런 우유를 발효한 최상급의 최상급의 음료수를 머리에다 부으면 머리가 맑고 시원하고 깨끗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호의 관정을 받는 것과 같이 나의 몸과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도리가 있다 그런 이치가 있다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누워서 염불할 때는 소리 내지 말고 누워서 염불할 때 마음으로 속으로 염불하는 거지 입으로는 소리 내지 않는답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면 누워서 입으로 소리 내면 부처님께 예법에 어긋난 거라서 누워서는 소리 내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하면 됩니다 쉼시는 가운데 부처님 명호를 이어가네 숨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끊임없이 부처님 명호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염불한다 베갯머리 맑은 바람이 부니 가을이 말리고 침상위로 명월이 비치니 깊은 밤 삼경일세 이거는 이제 시적 표현이니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티끌같은 번뇌 끊기 어려우나 오직 꿈에서는 연하되 쉬보네 이 티끌같은 번뇌는 참으로 끊기 어렵지만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 수행자는 이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는 수행자는 꿈에서도 저 아미타 부처님 연꽃자리 연꽃자리 연하되가 보이게 된다 꿈속에 부처님 배웠더니 깨어서는 더욱 분명하구나 꿈속에서도 부처님이 보이고 염불할 정도가 되면 꿈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염불하는 수행자는 꿈속에서도 딴짓하지 말고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할 정도로는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준하고 강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꾸준히 염불하면서 항상 극락세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